MBC 골프장 연속 보도입니다. 세금은 덜 내고 요금은 인상하면서도 적정 인원을 넘겨 예약을 받는 이른바 골프장 오버부킹에 최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 각종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딱히 제재할 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회원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재로 전환한 전남의 한 골프장.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2년 사이 요금을 3차례 인상했습니다. 요금 인상은 정당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인근의 다른 골프장. 최근 대중재로 전환했지만 주변 대중재 골프장은 물론 다른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보다도 10만 원가량 비쌉니다. 골프장 이용료는 올렸지만 정작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져 그야말로 횡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적정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예약에 끼워넣는 오버부킹이 최근 더욱 늘어나면서 경기 시간은 지연되고 일몰로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재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골프장만 이득을 볼 뿐 골프 이용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골프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비싼 골프 요금과 음식 가격, 불친절한 서비스, 편법 예약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골프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자구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를 통한 상한제 도입, 대중재 골프장 영업규정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골프장을 새로 조성할 때마다 지역 기여를 약속해왔던 골프장들. 정작 개장 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서비스 개선도 뒤로한 채 자신들의 폭리만 취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들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